마지막 극 올라갑니다. 나엘아씨의 돌신극장 꿀 좋다 뭐 이 식어? 차정아 너 오늘 죽었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그렇게 됐어 그렇게 돼? 회사 대표가 하루아침에 그지가 되고선 그렇게 돼? 회사를 관두면 어떡해? 겨우 이러고 있으려고 그 잘난 척을 하고 나왔냐? 아니 나는 다시 잘 될 줄 알고 근데 지금 막 그렇게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어따 대고 3년 묵은 뻥을 쳐 다신 안 속아 베라야 그때랑은 좀 달라 됐고 우린 이걸로 끝이야 나 이런 꼴 두 번 다시는 못 본다 차정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차정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게임할 정신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이거 다시 대표직을 맡으란 얘기는 뭐야? DNT엔 차정우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여진씨가 잘 이끌어갈 테니까 니가 옆에서 잘 돌봐줘 일단 내 의사를 전달했어 결정은 형이 하는 거겠지 오늘도 도와줘요? 저 이승현아 아까 하던 회사 얘기 좀 가버리면 어떻게 막 당신은 가서 일이나 해 가요 에라씨는 어때요? 아직도 죽도록 참는 중? 내가 사라지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랑 타령 안 하고 정우씨 재기만 생각해요 잘 참네 나도 잘 참아봐야겠다 참 그 맨날 산다는 바보는 언제 삽니까? 살게요 진짜 꼭 사요 저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일로도 바쁘실 텐데 괜히 저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귀한 프로젝트 멤버로 뽑아주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형 옆자리엔 언제나 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알죠? 다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개발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예 찾아옵니다 게임 보안 쪽에 버그가 생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쩔 수 때려보세요 추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교진 대표와 차종우 대표의 전격적인 혐약이 타결되면서 데이트 소프트와 신생 JW 맨처스는 확보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왜? 잠깐 내가 올라갔다 올게 잠깐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왜? 무슨 일인데? 꼼짝 말고 있어 꼼짝 말고 있어 꼼짝아 이거 사고로 고전이 통해 내가 인터넷을 얼마나 찾아봤는데 에라야 내가 이 집을 지을 땐 날 버린 너를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랬어 내가 널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 하지만 가끔 이 집에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설렜어 어쩌면 거짓말처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 설렘 속엔 네가 있었고 우리 이 집에서 우리가 잠시 놓쳤던 꿈 다시 꾸면서 살자 에라야 사랑한다 나 에라 나랑 또 결혼해줘 네가 이 반지 왜 거절했는지 알아?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실은 나 부자야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어 이제 너만 있으면 돼 미안해 에라야 나 정우씨 공무원인 거 좋았어 그거 사랑이었어 먹고살기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할 때도 나 당신 사랑했어 다시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뭔지 잘 몰랐는데 당신이 힘들어지니까 그때 알겠더라 내가 또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근데 난 이번에도 당신이 힘든 순간에 또 떠나려고 했어 내 결정이 당신을 늘 힘들게 하는 거 같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가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알아 그니까 나 당신이랑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말 좀 하자 좀 어 내가 맨날 당신 사랑하면서도 떠나서 미안했다고 나 다시는 당신 곁 절대 안 떠날 거라고 나 두 번째 결혼도 또 당신이랑 하고 싶다고 차정우아 나랑 결혼해줘 정말 사랑합니다 모든 걸 잃어도 그대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 어디서 봤는데 엄마 여긴 왜 오셨어요 우리 딸 보러 왔지 민정 어때 민정 왠지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남자면 어떡하려고 남자? 상욱 상욱도 뭔가 이렇게 되게 잘생기고 멋있고 되게 똑똑할 것 같아 다른 건 또? 그러면 자기랑 내 이름 하나씩 합쳐서 애정 어때? 애정 차 애정 이쁘다 근데 남자면? 그럼 내가 아기한테 한번 물어볼게 기다려봐 자 어 소개팅? 됐어 난 가까운 데서 찾으란다 우리 집에 또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 놈 나타날지도 모르잖아? 예 아버지 새로 옮긴 하숙집이요?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기한테 아기까지 안 좋아해 sciences 도전 아기 아기 어머니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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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라 그 사람은 누구 생각해 알뜰 말뜩 궁금해 그 눈빛도 지금부터 you and I 따라가볼까